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입문중급 1위, 전국 IBM 입문 1위 두남자 토익에서 두남 중에 한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파트 2 최신 기출 사회부적응자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고난이도 유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것들 있죠? 실제 기출을 쏘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치로 가시기 전에 숙지하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영상 끝부분에 2023년 1월 방학 등록 교재 무료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이 난무하는 연상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초반에는 설명 필요한 부분들 추가로 설명하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 정답은 쭉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 When was the course angela serviced? The service records are all in this folder.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2. Would you like to share a taxi back to the office? The office is only 3 streets away. 길 3개만 이렇게 딱 가면 있는 걸 뭘 택시 타고 가냐? 돈 많냐? 그거 있으면 나 좀 줘라.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고요. only가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only가 포함되면 답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number 3. Will you be attending the staff meeting next Monday? I'm going to take some time off. 나 휴가 갈 계획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때 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죠. 참석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나 휴가 가. 그러니까 내가 참석 당연히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 되겠죠. number 4. He's parking around here. There are no signs posted. 사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인은 없는데? 사인 없으니까 없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겠죠. number 5. Can you please clean the break room? My shift just ended. 나 일 막 끝났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 안 해줄 건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just가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just가 포함되면 답이다가 되겠습니다. number 6. Who does your landscaping? Their business card is on my desk. 내 책상에 비즈니스 카드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봐. 내가 이따 갖다 주든지 할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number 7. Where did you buy your coat? I have the catalog. 카탈로그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뭔가 귀찮게 하지 말아 라는 뉘앙스가 약간 고난의 내용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number 8. Why did our investment target increase this month? Check with our manager. 여러분들 선택지에 뭐가 나와있나요? 체크가 포함되어 있죠. ask, check, find out이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매니저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모르는 건 답이다. 시작. 모르는 건 답이다가 되겠습니다. number 9. Where should I put that discount in merchandise? we need to clear some shelves. 우리 어디 들지 말지 그게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 꽉 차 있잖아. 저거 좀 치우고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반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등장을 했습니다. number 10. What is the IT department's phone number? all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online. online 확인해 봐. 귀찮게 하지 말고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극단적인 팁입니다. 선택지가 뭐가 포함되면 답이다? 온라인이 포함되면 답이다. 웹사이트가 포함되면 답이다. schedule이 포함되면 답이다. 기억하세요. 온라인이 포함되면 답이다. 웹사이트가 포함되면 답이다. schedule이 포함되면 답이다. 추가로 이메일이 포함되도 답이다까지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number 11. Who's working on the monthly financial report? everyone's being busy with other tasks. 다들 바쁘다 라고 하는 건데 바쁘다는 답입니다. 바쁜 건 답이다. 시작. 바쁜 건 답이다가 되겠습니다. 바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커플끼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왜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했니? 미안해 너무 바빴어.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자기 왜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해 너무 바빠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왜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해 너무 바빠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바쁜 건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number 12. Aren't you going to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My client is arriving at 3 o'clock. 고객이 3시와 바빠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number 13. When do you start your job at the museum? I got a better offer. 더 좋은 데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난 뮤지엄에서 일 안 해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number 14. Who's performing at the music festival? The schedule is online. 아까로 말씀드렸습니다. schedule 포함되면 답이죠. online 또한 답입니다. 맞죠? schedule, online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number 15. Would you like to come on a hike with us this Saturday? haven't you seen the forecast? 되묻고 있습니다. 되묻기는 답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일기회의 안 맞냐? 라고 약간 역정을 내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좀 보고 살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되묻기는 답이다. 기억하시고요. number 16. Did you take notes of the presentation? recording is available. 녹음본이 있는데 뭘로 받아줬고 그러니? 이런 느낌이 되겠죠.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살아.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고. number 17. Where are the stairs? The office is on this floor. 사무실 2층에 있는데 무슨 뭐 계단을 찾고 그래? 저기 찾아가면 됐지? 계단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ere 이라고 부를 때 위치를 나타내는 전체사 in at on이 나오면 답 되게 많이 됩니다. where 질문에서 in at on이 나오면 답이다. 시작. where 질문에서 in at on이 나오면 답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number 18. Our offices are always so noisy, aren't they? I'm mostly productive working from home. 약간 동일한 느낌이기는 한데 맞아 여기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난 집에서 일할 때 제일 생산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실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까고 있습니다. 맞죠? number 19. Are you giving your presentation before or after lunch? didn't you get the meeting invitation? 되묻고 있습니다. 되묻기는 답이고요. meeting invitation 안 받았니? 귀찮게 하지 말고 그거 확인해 봐라고 하는 느낌이 되겠죠. 귀찮게 하지 마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number 20. When will we be testing our new prototype? I've been assigned to several major projects. 무슨 뜻이에요? 몇 번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빠서 테스트를 못해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바쁜 건 답이다가 되겠습니다. number 21. When will the farmers market open? The hours I posted on the website.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웹사이트가 포함되면 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number 22. Where is the power button on this device? I never used that model before.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number 23. There is a nice place to run on Marshall Street. I just renewed my current lease입니다. 처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막 갱신했기 때문에 좋은 데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처스트가 포함되면 답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number 24. Who will lead the employee training today? We're using a recorded video. number 25. Why don't we go on a camping trip next weekend? I have a performance schedule for my band. schedule 나왔네요. 물론 schedule이라는 명사랑은 다르지만 be schedule for 라고 하는 건 머머로 일정 잡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른 일정 때문에 머머를 못해라는 뉘앙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schedule, schedule이 포함되면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라는 뉘앙스에 들어가기도 하죠. number 26. Which training session did you attend today? Well, the ones in the morning filled up quickly. well, 로 시작하면 탑이다. 시작. well, 로 시작하면 탑이다. 가 되겠죠. 아침 session은 일찍 차기 때문에 우후 session을 참석했지라는 뉘앙스가 될 수 있겠죠. number 27. How were our production figures last month? we were closed down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닫았기 때문에 판매 수치가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number 28. Why don't we set up the equipment for the experiment? the session isn't until tomorrow morning. not until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라는 뜻이죠. 뭐뭐까지는 아니다가 아니고 사실 내일 아침이 무슨 소두르고 그래?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질문 정답을 한 번씩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1. When was the course and the last service? the service records are all in this folder. number 2. Would you like to share a taxi back to the office? the office is only 3 streets away. number 3. Will you be attending the staff meeting next Monday? I'm going to take some time off. number 4. Is parking around here? there are no signs posted. number 5. Can you please clean the break room? my shift just ended. number 6. Who does your landscaping? their business card is on my desk. number 7. Where did you buy your coat? I have the catalog. number 8. Why did our investment targets increase this month? check with our manager. number 9. Where should I put the discounted merchandise? we need to clear some shelves. number 10. What is the IT department's phone number? all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online. number 11. Who's working on the monthly financial report? everyone's being busy with other tasks. number 12. Aren't you going to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my client is arriving at 3 o'clock. number 13. When did you start your job at the museum? I got a better offer. number 14. Who's performing at the music festival? the schedule's online. number 15. Would you like to come on a hike with us this Saturday? haven't you seen the forecast? number 16. Did you take notes on the presentation? recording is available. number 18. Our offices are always so noisy, aren't they? I'm mostly productive working from home. number 19. Are you giving your presentation before or after lunch? didn't you get the meeting invitation? number 20. When will you be testing our new prototype? I've been assigned several major projects. number 21. When will the farmer's market open? the iwis have posted on the website. number 22. Where's the power button on this device? I've never used that model before. number 23. There's a nice place to rent on Mercer Street. I just renewed my current lease. number 24. Who will lead the employee training today? we're using a recorded video. number 25. Why do we go on a camping trip next weekend? I have a performance schedule for my band. number 26. Which training session did you attend today? while the ones in the morning filled up quickly. number 28. Why don't we set up the equipment for the experiment? The session isn't until tomorrow morning.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캡쳐해서 1월 두람주 투익 수강생 등록증을 등록증을 카카오톡 두람주 투익으로 블라밍 라이브, 블라밍 라이브 수업, 현장 수업 아무거나 괜찮고요. 주 3일, 주요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등록하셔가지고요. 12월 30일 밤 12시까지 저희 카카오톡 두람주 투익으로 전송해 주시면 교재 한 권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잡아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서류를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